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네, 그대로 아마 가지고 있을거죠 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왜요? 어? 저는 발돔이예요 저는 이 땅에 이 땅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 오크 아버지 뭐지? 자연은 모두 자, 뭐하냐? 내 랩을 위치해 아 여깄구나 펠돌은 야 너 회복마법 있지? 야 우리 회복마법이나 좀 써줘라 써주고 아니 걔를 왜 죽으려고 해 아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 아 몰라 원에서도 죽이고 투에서도 죽이고 아 몰라 버려 버려 아 이때 가죠 아 몰라 몰라 뭐 동료를 안 받을거기 때문에 안 받을거기 때문에 권뚱이 권뚱이 상관은 곰이 광속으로 도망을가네 ㅋㅋㅋㅋ 어 곰이다 자 조준 잘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거야 이렇게 조준 잘해서 오지마 아니 아니 가까이 오지마 아니 아니 거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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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래서 그런거 아 내가 조준 잘했는데 오케이 그 화염 내성 저항 반지가 아마 툴락의 탁에서 하나 더 나왔던거 같은데 툴락의 탁에서 하나 더 나왔던거 같은데 툴락의 탁에서 하나 더 나왔던거 같은데 예 ㅎㅎㅎ 어 뭐야 어 뭐야 어 와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Y1이다 Y1 새끼 Y1이라도 아이고 맞으면 독을 아 혼자 튀는거 봐 나 미치겠다 혼자 시간정지 해놓고 막 튀는거 봐 뒤로 자 오케이 또 뭐있나? 또 뭐있어요? 어 하나 더있나보네 아 다 죽였어 벌써 입에다 없어 ㅋㅋㅋㅋ 뭐 뭐 들어가있었어요? 아 화살 많아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어? 어 오지마요 어? 아 이걸 이걸 아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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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로님 와 저 유인해가지고 하네요 이제 저 네로님 저 네로님 보호할려고 갔는데 아무 말씀 없이 아 말했.. 오지말라고 막 했잖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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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예 1편이에요 아이오 아이오 빠이네님 안녕하세요 인사간 뜨졌네요 어허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하하 아니 이걸 왜 써 아니 이게 아닌데 그쵸 이제 드디어 나타난거에요 아흫 이게 아닌데 ㅋㅋㅋㅋㅋ 드러더느님 아시겠죠 이제 이랬어요 계속 아니 왜 이게 왜 이게 눌렸지? 그거 제가 그래서 한번쓰고 안쓰잖아요 그거 반지 반지 아니에요 이거 반지 반지 반지가 아니면 더 문제인데? ㅋㅋㅋㅋㅋ 아아 아 이거 마법봉인데 아 이거 어떡하네 일로와봐요 잠깐만요 자 식별 안된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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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디나 워 na 일어낙 주쵸 오우 오우 야 이 다트가 80개니깐 정말 좋다 파맨 파맨 하나 파맨 луч 강화로 Phob 이리 이야 동료땜은 저거 아마 내가 봤을때 투 가셔도 저거 계속 쓸거 같은데 트레드마크인데 투에서 하수구망도 쓰고 다닐거에요 아 하수구망도 그러니까 각스..각스링은 둘레이림이니까 둘레이림이 모든 최고의 아이템은 거기다 다 끼겠구나 팔라린이래 각스링 각스링 카르소미어 카르소미어는 최강의 아이템이라고도 불리죠 야 따라오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어 나 마법이 없네 사라지 드라마 샤워야 이제 쉬고 가요 가서 주셔 가요? 가셔서 가셔 특히나 그냥 팔라딘는 그게 없 아 여기로 못가잖아 아 저기로 가니까 또 가야되잖아 위로 갈 수 있는게 없나? 위로 갈 수 있는게 없는거 같애 아 저거 자꾸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아니 다들 공격하는데 아니 왜 나를 공격해 나 얼마나 이렇게 스패하트원들한테 피해를 안되려고 막 자리잡고 열심히 쓰고 막 그래 자리잡고 저 화염으로 갈기시고 아니 빨리 화염저항 반지 하나를 더 구해서 주면 줘야지 이거 참 그러면 다른사람이 화염에 맞겠죠 아니 아니 그때 아니 앞으로 가는건 둘레인님 혼자 가야되 먼저 돌격 그리고나서 내가 파이어볼 그리고나서 다시 돌격 아니 어째 거길로 가있지 어 어디갔어요 아 저 밑에 계시네 아니 왜 왜 그리로갔어요 습관대로 그리고 마법상점에 이거 아 이거요 예 그거 사서 준거에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사서 준거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어디선 툴라기탑에서 나왔던거 같애요 아 진입하면 진입하면 아 거기도 하나 더 파나? 백 estimation 아 그러고 있구나 거기서 빨리 하나 사서 빨리 진입해서 이거 찬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좋걸리셨다 뭐야 뭐야 thru 단축기가 안던래 아니 왜 안먹어! 아니 아니 나 이걸 왜 치고있어! 아니 야 이거 아... 가속쓸려고 했는데 아 단축키로 마법을 쓰는데 그 단축키로 안먹겠어요 아 저는 스페이스 웬만하면 안쓸려고 그게 그래서 타겟팅하기가 다 힘들꺼야 그죠 나같은 경우는 마법을 타겟팅을 했는데 타겟팅하려면 스페이스발을 눌러야되거든요 다행히 저는 아군 타겟팅마법이라 그래서 모든 마법을 웸만하면은 단축키로 써야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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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자왕 오오 다행이네 오오오오오오데오데오데오데오데어어Тithe어어어어 와오오오오오오오О 와오오회이예요 오케이 오케 와 우리정말 운 좋다 이제 이번에 와아 와 speak 와 정말 다행이다 아 우리 쉬어야 되잖아 참 이리와 와요 쉬기 전에 우리 가족 쓰고 여기 엉덩이 한 다음에 어 뭐야 이리와요 다 이리와 모여라 3총사 아 모여라 5총사 모여라 5총사 가족 쓰고 좀 가요 피곤해지면 쉬죠 와우 와우 아 너무 못받은거 같은데? 다 받았어요? 아 다 받았네 짜자자자 어어 넌 뭐야 오지마 임마 나 마법 몇개 남았지? 2개 3개 남았네 가속 두번 해골함정 가속이나 해골함정 두번에 분신 먹기타등들 아 거미줄도 거미줄도 정말 유용하게 잘쓸텐데 아 여기 참 Y번 동굴이 있구나 와봐 아아 슬립봉이 슬립봉을 다 썼어요 공포를 바꿔야지 예예 사고 들어가야죠 이걸 노린거에요 제가 자 저장한번 하구요 동굴 앞이라 Y번이 뜰수도 있다 어 어 저기 회복 거의 휴식이 안됐나보네요 아 예 참 그 프리스트가 없어 아 클레릭이 없어가지고 그거 안해놨는데 다시한번 오른쪽 제일 밑에 지역 거기 어디에요? 지역이요? 아 예 그거 가져온거에요 지금 자 화연반자 그냥 거기서 갖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들어가지마요 가 가속 가속 한번 가속 한번 하고 크 아유 몰라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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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 아유 대 미치겠대 어어 자 가속 받아요 동굴님 동굴님 어디까지 가는거야 혼자 안들어는데 또 도망갔네 으아아 아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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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거ulk 잘 싸운다 오우 워운지 워어 여러분도 그게 그거 갖고 온거야 이거 머리가져봐요 머리 비싸요 드래곤이 죽었는데요 여기 어어 나 왜 밖에 나가 여기 무슨일이 있었길래 자 드레드너님한테 다 주자 짐 우리들의 짐 그 드레드너님한테 다 줘요 그 머리 어 이거 뭐있네 이거 하나만 팔 수 있잖아요 아 거기다가 하나 오고 나머지는 하이힐즈에서 사줘요 계단 900원에 황글라보도 돼요 드래곤 무덤이다 와 됐나요? 어 황글라보도 왜요? 이거 가져다가 팔아요 다 돈인데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요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요 발더스게이트 들어가면 살게 겁나게 많거든요 아 근데 가기전에도 카르가르 발톱하고 목걸이 사줘야되는데 드레드너님한테 이제 대부분의 돈은 드레드너님한테 다 투자되는거라고 보면 돼요 다 사줄게 많아 드레드너님은 겁나게 많아 목걸이 사줘야되지 반지 사줘야되지 아 잠만 반지 그거 사주면 화환저항력을 100% 못 맞추네 저 견장남 되는거요 흐흐흫 어 그러면 발톱은 우간님이 쓰시는게 어때요 그거 쓰면 방어도 떨어지잖아요 아니 떨어지는게 아니라 피가 떨어지잖아요 피가 떨어지죠 피가 네 관광이 2점이나 내려가는데 19에서 17되면 차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거 쓰는게 좋지않나요? 그래도 그거 쓰는게 좋지않나요? 아 왜 무기효과 없으니 전 맞을 일이 없어요 아 병 병이라니 병이라니 오오케이 어? 병이요 질병? 어 누가 지금 뭐하고 싸우는거야 무관님 흐흐흫 아 저 질병은 메모라이즈 안해놨는데 앞에다가 앞에다가 해골 하나 세워놓고 흐흐흫 아 이 스켈레톤 전사는 14점의 피해를 주었다? 대단하네 어? 쟤 힘 세요 생각보다 힘이 세 아무리 크리티컬이라지만 아 크리티컬 아 힘이 오나 줄었네요 병때문에 뭐 때문에요? 병때문에요 너무 많이 주는데요 잠깐만 누가 이렇게 울리지? 네 네 내려놨는데 자 또 어 막혔다 오케이 아이고 안통했다 저희 저기서 그 와이번 좀 조금만 잡고 갈까요? 레벨업 조금만 하고 레벨업 조금만 하고 아 레벨업 얼마 안 남았다 어떤게요? 아 그래요? 잠깐만 보세요 저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와우 여기 지금 다 돌고 동굴 가서 예 폐관 수렴 조금만 하죠 한 10분만 하죠 야 10분 좀 너무 많다 한 한 7분 하자 7분 7분으로 타이로 오자 아 아이고 뭐야 얘네들 또 아 아 와이 번 와이 번 와이 번 아이고 아파 어 어 어 아 아 하지만 지금은 제 점심이죠 흫흫흫흫 야 아 아 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지구 끝까지 가라그래 ㅋㅋ 나한테 하나만 따라다녀도 다 밝힐 것 같은데요 ㅋㅋ ㅋㅋ 자 다들 모여봐요 우리 가속 한번 쓰죠 자고 해요 아니 가속 한번 쓰고 저기까지 간 다음에 자요 어딘가요? 오우 얘를 다 뒤졌나? 다 뒤졌네 어디가냐고요? 여기 와이본동굴 들어가요 자 됐나요? 다 오셨나? 다 없어요 가운데로 여기 있고 자 한번 쓸게요 자 왓 나왔네 아니 뭐 나오자마자 ㅋㅋ 자 한번 더 하.. 학살 이야 뭐.. 뭐.. 해독제거 뭐고 필요가 없구만 하.. 한말씨밖에 안나오니까 네 한말씨나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화기가 좋은거에요 아 밖에 나가서 쉬어야겠다 다 필요하다 아니에요 그냥 해도 돼요 페이스트 한번 더 걸고 지금 키로 해가지고 페널티 받을게요 아니 그게 페널티가 크지가 않아요 처음엔 시간이 좀 많이 들면 지금 자 이게 마지막 케이스트였어요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 안되는데 쉬러가요 이제 어 내현님 앞에서 양성검 들고 그러면 안되죠 와 레벱업이다 자 레벱업 한번 하셨고 야 저조콘 레벱이에요 이 와이버니 경신을 많이 줘요 뭐야 뭐야 이야 나 다트 잘 던진다 나 그게 할게 없네 마법봉을 좀 쓸까 마법봉을 좀 쓸까 블레이뉴님 랩업하셨는데 네 울리려고 이제 잡고 아니 시간이 없어 7분만에 해결해야돼 지금 벌써 2분이 다 되가요 오 다 쉬었네 와요 가까이 와요 일단 헤이스트하고 네 아니 아이씨 아이씨 근거롭게 오케이 오오 이야 신성아님 데미지가 겁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2씩 늘어나죠 신성아님 예 2씩 늘어납니다 와우 2마리만 접으면 현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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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아 오세요 아아 나이씨 헬로님이 와서 오세요 오.. 오오오 두 개다 두 개다.. 잠깐만 스탑! 저... 이거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아아아아아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속 때문에 그런가 아아아아 저..어떻게 다 들고 가셔 아 들고 오지 마요 다 냅둬 냅둬 아 여기다가 넣어놔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 넣어놔 시체에다가 안 돼 안 돼 나 못 움직이네? 좀 버려봐요 하나씩 오는게 아니 냅둬요 그냥 가져가지마 이거 냅두고 냅두고 가요 가 고! 살리러 가요 살리러 살리러 가요 살리러 아니 아니 챙기지마 챙기지마 냅둬 알아서 이렇게 가다니 진짜 어딨냐 아 저 가까운 데로 프렌드리 암 인으로 살리는게 중요하니까 일단 4쪽부터 go 오우 이야아 아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죽었어 안죽었어 자 자 자 오오옦 가자 가자 C мало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된데? 아 괜찮아 그냥 뭐이 기다리고 있어도 되네. 금방 살리고 올꿔여 그냥 오 여기 한 1 uh 레벨업 했네 Isn't that quantum gives up 뭐야래 어? 여기서 만나네? 썬더에머 앞에서 만나지 않나 볼래? 둘다 있는데 얘는 챕터를 좀 잘못 찾는 편이야 아 야 아 여기도 아닌데? 이제 나와요 좋은 친구들! 내가 알았다 그 시간을 준비해? 지금 시간이야 그리스도의 눈을 향해 주시옵소서 저쪽으로 다 오시면 한번 쉬고 가도록 하죠 알아요 갑자기? 아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빗몸으로 빗몸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드림라는거니까 이제 터벅터벅 터벅터벅 나름 살아났다고 살해복 히오비 괴사를 읽고 싶었는데 터벅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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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가 얘네가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수 있는 데인가 와이번머리가 일단 비싸게 싸주는 데 제일 비싸게 싸주는 데 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사주고 거기는 그 다음에 그 도적들을 해치우고 여기까지 곧바로 와서 와이번머리를 들고 도적머리가죽을 들고 베레고스로 가서 걔한테 먼저 마지막으로 말을 걸면 팔 때 최대 가격으로 팔 수 있어요 걔한테 얘 1500원 돈다 그랬을거야 하나 더 됐어요 여유님 여유님 포션 제가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가자 포션요 네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뇨 저는 필요한게 아니라 혹시나 아까도 포션 없어서 죽었잖아 어우 도적할 순 없지 가속 안받고 또 도망가신다 아 진짜? 나 이거! 내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나 이거! 야아아 정말! 자자자! 아아... 자자자! 오! 나냐니! 나냐니! 잠깐만 뒤로 빼! 오케이! 그쵸? 검으로 그렇게 바꾸면 여기 안통해요. 자자자! 어? 너 지금 미안해! 블레넨님 풀렸어요 뭐예요 못 봤어 좋아 그 검 들고 있으면 거기에 무적이야 아 네 룬님 이거 아 뭐 이상한 뭐 뭐야 이거 버려 이거 아 예 반지 거기서 얻었어요 아까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산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거야 제가 포션 한 회동약 하나씩 좀 들고 계세요 그 포션은 네 감사합니다 아 회동약 회동약은 정말 예 그렇죠 오오오오오 오 안돼 안돼 회동약 먹어 회동약 오오 어 너 이런 거 너 이런 거 너 이런 거 오 이제 흠집할건데 도움말이 있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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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죠 고고고고 저 템 없어지는 시간이 얼마였더라? 일주일이었나? 그 해당 필드에서 시간이 지나야 될걸요? 아 그럼 동굴에 있는 건 상관없겠구나 아 해당 필드에서? 네 그러면 상관없겠다 차야 여기서 일단 아이고 음 없어졌네 그냥 성적자 하죠 뭐 무기 들고 가자니까요 큰일 났다 그 그 좋은 무기가 아 잠깐만 이 출하면 없는 걸 먹어 잠깐만 뭐 아무거나 둔 게 없어요? 아 퀵세이브 저기다 해놨다 다시 하죠 괜히 아 네 레버브를 다시 해야되네 네 레버브를 다시 하죠 어우 죽어요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쉬고가 쉬고가 예 아아 나 다 가순은 안 바꿀 것 같은데 포프 그, 그, 아, 왜 안가지? 됐다. 감사합니다. 해동역 드렸어요. 저 분. 딜레이너님하고, 딜레드나님. 중요하죠. 근처에서, 자, 다, 다, 다 챙겼나요? 어, 이거 플레이더맨이에요? 이것도 갖다 팔면 된다니까? 아, 여기 지금 녹아다 뛰고 바로 나가요. 다른데 없었죠, 뭐, 별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위쪽에, 아,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서, 여기서, 예, 뛰고, 바로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맵 통과하죠.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가서 걸고 가요. 예. 고.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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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천사랭. 자. 자. 어, 뭐지? 어? 오, 왜 이렇게,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여기. 이야. 세 번 연속으로 안 걸렸어. 자, 삼, 딱 30분. 우와, 또 안 걸렸어. 와, 또 안 걸렸어. 아, 여기, 뭐, 일부러 가서 할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있으니까 한 7분 정도 투자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었어. 독 때문에. 독 때문에. 빌어먹을 도. 역시, 와이 번을 잡을 때는, 예. 혈관에, 해독량이, 흐를 때까지. 저만. 아. 아. 하. 건강 식구가 너무 무겁해. 어, 딱. 흠. 흠. 마사장 탔으면 사람Re 오. 톡톡톡 toss동 회동약 드렸는데? 먹었는데 이 양반이 왜. 잠 마. 어, 됐다, 됐다, 됐다. 공강의 영향을 받아봐 앞으로가 불안이야? 일단 여기서 한번 저장하는게 나을지 않을까요? 저장할까요? 불안하죠 제가 불안해서.. 아니 왜 이렇게.. 대단한 노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해동냠 해동냠 ah 혜동냠 먹지마봐요 아 안돼...먹어 먹어 먹어!!! 자 먹어요 오케이 아 나도 했구나 해 헷헷헤 치료 치룴차 아, 요거하나, 그 자리 두 분 중에, 그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인강의 영역 하나 남았는데 아, 그, 제가 보고서 그, 독이 걸리면 바로 일시정지를 할게요 네? 오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성장시간이니까요 도 dusk 네, 진심으로는 아.. 아..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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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초가 떴는데요? 딜레인님? 데런님이 막 퍼주셨어요 저한테 저한테 머리 하나 주셔도 돼요 머리 하나는 들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막 지금 부족해요 그래도 중량초가 됐습니다 드레드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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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터디상 한번 봐보세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줘 아니 이게 무게 700인게 이게 지금 신성하님 강림때문인데 자 무게보종 무게보종 드레드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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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제가 왜 이런.. 저..저기서 이러쳐 동글룩대님한테 주면 되겠다 이제 나.. 나한테 왜 줘 나한테 주지마여 난 네덕기 가져가면 안돼요 에어엏 아이.. 탄둔가 뭐 버려 이거 싸구리에요 얼마 하지도 않아 뀠치에 쥐어 뀌치에 쥐어 뀌치에 싸우는 건가 뀌치에 쥐어 뀌치에 쥐어 뀌치에 쥐어 아 아말라 오케이 에이 벨업 고고고 아 이제 리즘새를 내발라가니까 이제 쪼금 이제 덴딜이 되지 그나마 아 진짜 타포가 1이네요 누가요? 야, 야, 야기요 자, 어요, 이리와요 2분 남았어요 자, 어요, 이리와요 2분 남았어요 아무도 나밖에 죽는 사람이 없어 어? 어? 저 공격했어요 왜? 다섯 발이니까 4대요 예? 공격했어요 4요? 4? 예 굉장하죠 4 4 4 4 5 5 5 5 아, 어, 잠깐만 그래요? 네 대박인데? 어, 왜, 왜, 왜 휴식이 안되냐? 5 5 5 5 5 5 5 5 죽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전 가득 찼어요 아이고 동그룹 동그룹 동그룹도 아니, 그냥 그만 주셔야겠다 다 노란색 떴다 아니다 데드나님도 하나 더 주고 아니, 이거 지금 신성한 힘 강림 때문에 이거 못 들어요 아니, 신성한 힘 강림 쓰고 가면 돼요 괜찮아 가, 가가지고 탈퇴 럭터도 버리고 와, 데디, 드디어 이제 드디어 진짜 성격이 나오셨어요 와 탈퇴 와 아, 이게 저거 가져가면 다 돈이 되고 살이 된 아니, 살은 안되고 돈이 든다니까 원래 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앵벌이 시키고 있을까요 그냥 나가요 이제 그냥 가죠 가죠가죠 비사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 신성한 힘 쓰고 오세요 신성한 힘 쓰고 오세요 신성한 힘 쓰고 오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1탄이라 그렇게 쉽진 않아요 금방 끝나진 않아요 가속하고 똑같은데 제 지금 가속 1탄이거든요 가속해서 이렇게 걷는거라니 아, 가속 안 했어요 지금 시작은 오옆! 자, 이거 하나 버려야겠지 어? 700ぐ다리로네 어? 어떻게 700이지? 혼자 또 도망간다 어 왜 저한테 타겟이 나 네 또 머리 드시는 거고 아냐아냐 안 먹어요 다가요 아 이거 버려야겠다 하나 어쩔 수 없네 버려야겠다 드레드 드레드는 언니 뭐 넣고 하고 있어요 중량 초과해서 일로와봐 일로와봐 러드까지 어서 매매하고 오세요 빨리 하나만 하면 그 하나밖에 안사줘요 2000골드 오케 와요 아니지 말반하고 싸울일 없어요 해동약 안사도 돼요 어 하나 뺏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이러면 움직일 수 있죠 아 저한테 또 하나 얹어주신거에요 아뇨아뇨 가지고 온건데 아 하얘지 가야되는데 왜 베렐로스로 갔냐 아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잘 못났어 하얘지 가야되는데 하얘지 가서 다 팔아요 다들 으헤헷 스윙 으헤헿 호흡 아하 아하 unser 타워 으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우리가 부자 되는 날이예요 3만 골드가 뭐야 이게 얼마나 달리나 돈이 굉장히 많은데 계단 900골드 정도에 팔릴거에요 아마 팔수로 점점 싸지긴 하니깐 한 번에 말 걸고 팔아야돼 그럼 제가 먼저 팔게요 그럼 예 드레즈나님 말 걸고요 잠시만 그거 그러면 앞에 간 다음에 전부 다 채워서 팔면 되지 않아요? 일단 다 말 건 다음에 팔면 더 싸 그 어 누가 더 먼저 팔았나보네 아 500골드밖에 안았냐 왜 자 다 팔아요 돈이 3만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가격들이 뭐 누구도 죽였어요 템 가격이요? 아 저 지금 그거 안썼는데 프렌드 쓰고 그래도 만원이 넘어가는건 그리고 어느정도 싼거에요 지금 아 돈이 3만 3천이야 이제 아 돈이 3만 3천이야 이제 아 돈이 3만 3천이야 이제 우리 부자임 우리 부자임 아 우리 그거 사주자 목걸이 사줘 목걸이 목걸이 사요 아 잠깐만 프렌드 프렌드 걸고 금목걸이 끼고 계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아오른 또 입구임막 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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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으셨는데 잠깐만 프렌드 쓰고 프렌드 쓰고 슬립봉도 한 번 차 차증하고 왜 이렇게 죽을래? 발톱은 안 끼는 게 낫겠죠? 그러면? 다들 건강이 좋아서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끼면 네로님이 끼시는 게 제일 낫죠. 내가 끼어야 된다고요? 건강이 어차피 최대 보너스가 17 이상이면은 무조건 받아냈, 16부터. 나 그... 그거 끼려고... 일단 내가 끼자 그러면. 내가 끼는 게 가장 낫겠다 그러고. 카드가... 서른 대맘법소의 로봇을 사야되는데? 에이 몰라. 자, 이거 끼시고요. 둘레이네님. 금목걸이 빼고. 어어... 그리고 이거 마법봉. 이거 공포는... 쓸 수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 아, 쓸 수 있네. 공포 마법봉 들릴게요. 드레드너님. 이거... 드레드너님 보호의 반지도 끼세요. 이거 목걸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목걸이에요. 목걸 껴 보세요. 잘못된 종류의 물품이라는데요. 아, 잠깐만. 아, 그래요? 그거... 킥슬롯에 놓고 쓰는 걸걸요? 바뀌었어요? 원래 킥슬롯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목걸이 아니었나? 목걸이였는데? 아니... 왜 저렇게... 그렇구나... 자... 나는 이제 흐릿흐릿 하죠? 히히히히히... 난 발사무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보너스를 받아요. 아... 안 도와 드려도 되겠네요. 이제. 오, 이제 부실 수 있네. 뭘 부셔요? 스켈레턴이요. 아... 압류 쪽으로 부서지네요. 아, 그래요? 부신 거 부서졌어요, 지금? 에이.. 아, 이제 너는.. 잠시가게, 잠시만요. 야. 승난보험! 아니, 지금 날이 너무 늦게 잊어. 이제 너는, 죄송하니까. 왜 때리나 했더니 피곤했구나? 예. 에, 피곤했구나. 자, 쉬죠. 오오. 광산, 가서 쉬는게 낫지 않을까요? 예, 가서 쉴려고요. 오오 가서 쉬죠 가서 잠깐만 야 이제 죽음에 대한 내성이 엄청 나빠지는구나 뭐하고 왔어요 동굴들때님 해골이 멀리 도망가서 잡아 죽이고 왔어요 it 가서 가다가 두번정도 적을 만날것 같은데 예상으로 한번은 리터캡 어어 잠깐만 저 약중수 해동야 가속 쓸려고 했는데 네 가속 써라 왜 안쓰냐 아 없네 내가 뒤에서 누구 걸리면은 바로 해독해줘야돼 해독하나있네 지금 피곤해서 그렇다니깐 어 스크롤이다 스크롤 프렌드 나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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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걸리며언 바꿔요 건 바꿔 프리자마자 바꿔요 어 됐다 와요 그거 기능 좋죠 괜찮은데요 네 니 뭘로 상대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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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늑대님 걸지마라 아 안걸렸네요 다행히 저 끝에 가서 아 까도 그랬잖아 뭔가 아웃브가 안걸리네 어우 이거네 이건 얘네들이야 자 빨리 잠시만 어어 조심조심 어어 나 나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야 다트라도 던져 라운드 사이에 다트 던지기 오 됐다 가자 신기하다 와 진짜 와이 본 에이씨.. 에이씨 엄청 높나봐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피곤해서 그렇다니까 지금 피곤하면 시간 조금씩 경과할 때마다 다 페널티 받아요 모든 걸 그게 점점 심해져요 됐다 아휴 됐네요 아직도 피곤이 안 풀렸나? 어 피곤 풀렸네 자 위부터 한바퀴 돌죠 네론님 왜 저주 받으셨어요? 저요? 저주 받은 아이템을 껴서요 지금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방어도 1에 발사무기 플러스 4 방어도 없고 거기 플러스 내성굴림 기타 등등 마이너스 플러스 4 없고 죽음에 대한 내성굴림 어쨌든 그래요 좋은거네 이거 있으면은 발사무기에 대해서 활 공격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좋죠 잘 안맞죠 이거에 나 미사일까지 있어가지고 나 대 원거리전은 지금 예 방어도 플러스 10 받아요 아워 예 긍접전은 안되지만 발사무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10을 받아 방어도 만약에 내가 방어도가 0이면 방어도 마이너스 10인거에요 아이안스룬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싸우게 될걸요 아.. 죽여도 되겠구나 지금 수면봉 한번 충전했어요 충전한번하는데 6천 골드정도 들어가네 아 늑대 공격할때 그 부분이 반지 써도 되네요 반지요? 그거 있잖아요 미사일 반지요? 드루이드 써도 되고 아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늑대 꼬시면 되죠 꼬시고 저희가 잡죠 아 같은 편을 이용해야지 잡은 하 그래 시간이 꽤 되지않나 그 꼬시면 시간은 어 누구야 아팔아 아팔인컵 얘네들 화살 갖고있지않나 아 맞다 얼음화살 무관화살도 좋고 가속한번은 어 스피드부츠 얻을때 쓰죠 저기도 꽤 대난관의 전투라 어? 타쓰도 있네 열심히 싸우시는군요 흐흐흐흫 아참 날랑님 원사덩킬 아 정말 원사덩킬인데 타슬러준냐 놀만돼도 한 두대는 때려야되던데요 우리 피통 몇시였더라 20 몇인가 15 이하는 피통 15 이하는 한 대 때리면 다 죽는거 같은데 날랑님은 거의 한 대 어휴 11 부터 16 이니까 아이고 또 탓을 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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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혼자있으니까 저거봐 저 미사일 반지 잘쓰잖아 네루님은 티만 있는데 쓰죠 아니 나는 아흐흐흐흐흐흥 위치를 잘 잡고 이렇게 아 이게 그래요 드레드너님은 어헝 나의 친구 스케렉톤이야 ㅋㅋ 나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모여요 가지 말고 공포저항 쓰시고요 달려들어서 해결할거에요 그래야되지 않을까요 오오 저 썸배 딜레이 저거 1레벨 1레벨 마법의 무적이 되는거에요 자 고 자 저장하고 어우 다행이다 저장됐다 말잡아도 되죠 어 저장 어 오케이 자 일단 마법사부터 아이스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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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가속받으면 공해야 이러면서 다행 자 쟤부터 죽여 쟤네 오케이 오케이 어 혼랑걸렸다 누가 오갔는데 혼랑걸렸다 지금? 그럼 형 지금? 어흑 어흑 오 깰 어흑 아희 멍청해가지구 이거 어흑 어흑 어 이거 이거 동물들 때문에 죽어 동물들 어딜갔지 희 어흑 가까이 하지 마요 아 네로님을 때려야지 자 일로 오세요 자 스피드 부츠로 드디어 얻었네요 아 나라님이 아닌데 네 제가 빅데이님한테 드렸어요 다트요 네로님 어 다트다 나 다트 없었는데 잘 됐다 화연방패? 어 화연방패? 왜? 투척 다트는 다 단 투척 딴거는 다 아 이거 뭐예요? 누구 신발 또 신을 분 없나? 아 여기 신으세요 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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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뭐 그 뭐야 냉기시발 야 디셔 야 어? 아 1레밀 좀 다 썼나보네 됐나? 자 이거 이거 주고 팔거 아! 아! 스피드 부츠 시선도 공해가 안오르네요? 예예 아니 그 가속이 오르는게 붙이는거 붙는게 아니라 아 공해 오르는거였으면 날랑이 좋죠 대본에 옛날엔 점원은 올라가는 그게 있었어요 가속이 붙는건데 그니까 옵션이 지금은 이동속도를 늘려주는거에요 그냥 속도만 들어요 그니까 저거를 바바리안이 껐다고 생각을 해봐 바바리안이 저거 끼고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속 받고 ㅋㅋㅋㅋ 완전 오리지널 때는 스피드 부츠를 끼면은 가속이 받았죠 공해가 반올리면 됐어요 근데 효과가 가속이었을거에요 아마 지금 가속이 아니라 아니 근데 좀 특이한게 1이면 2로 올라가진 않는데 1.5는 2로 올려줬어요 아 1이면 2로 안올라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좀 좀 저기 이상해가지고 그냥 반절 가속이었나보네 반가속 나 지금 나 왜 아 이거 뭔데 이렇게 가볍지? 뭔데 이렇게 가볍지? 야 무게가 50인데 아 무게가 50 아닌데? 헉 아 어떻게 이런 망치로 몸을 부숴버리지? 망치로 뭘 부.. 아 그 그 여는거야? 아니 크리 터지면 어 잠잠잠잠잠잠잠잠 네네왕님 타겟 생겼따 네네왕님 타겟 생겼따 아 정말 나쁘셔라 역시 네론님 아니 마법 타겟 생하기가 힘들어요 다 내려갔네 벌써 자 아 우리 한번 쉬고 가야되는거 아닌가? 아 아 밖에서 쉬고 왔어야 되는데 어쩔수 없다 마법본으로 오신대요 근데 별거 없을거에요 다 대 farming 서비스 으응? 무스랍? 피빛 요 있누 요Mart 걸었어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어야지 좋소 찾아보겠소 됐어요 고우 단검캐스트 받았죠 단검캐스트는 전에 적어졌네요 광산 아 그렇구나 어 누군가 죽었는데 누군가 저기 아닌가 어디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 여기 맞네요 나 가속주문이 그래도 두개 있어요 지금 공격주문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우가 상관없어요 드레너님 그 장거리 공격하는거 없죠 네 쌍수라 없어요 좀 많은데는 거미줄 안에다가 투척하고 그 뭐야 학살할까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도 되고 후방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자 어 쟤 왜 따라오냐 다 오셨네 아 오셨구나 아 맞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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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이 안되네 저기 경비병이 죽어 인마 됐다 됐다 잠시만요 아 또 있네 네 인마 왜 자꾸 잠시만요 씹어먹어 인마 잠시만요 자 저장하구요 일단 이게 해장 이거 내가 가 Però 솔직히 cutting 그렇게 감사합니다.